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테니스의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마귀들이 질병을 가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수년 전 나의 친구를 위하여 집회를 열고 있었을 때 내 몸의 증상으로 경고를 받아서 나는 새벽 1시 30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기형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 그 때문에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 온 신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의사들은 내가 어느 때든지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17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이 심각한 증상은 내 심장과 폐가 있는 부위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말했습니다. 허허 넌 이제 곧 죽을 거야. 그게 정확히 너한테 일어날 일이지. 넌 지금까지 용쾌해 살았지. 의사들이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나지. 정말 사탄이라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마귀는 실제 목소리가 말하듯이 내 마음에 계속 반복했습니다. 너는 이번에는 치유를 받지 못할 거야. 자, 모든 것이 돌아왔으니 너는 죽을 거야. 사실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는 겨울철이어서 나는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을 받아서 웃지 않을 수 없는 웃음도 있지만 그때 나의 웃음은 일부러 내가 웃은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담요를 머리까지 덮고 크게 웃었습니다. 약 10분이 넘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마귀가 말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고 있니? 내가 말했습니다. 너를 비웃고 있다. 마귀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비웃음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비웃고 있니?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를 비웃고 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너는 이번에는 치유받지 못할 거야. 나는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일부러 그렇게 웃었습니다. 나는 계속 그렇게 웃고 또 웃었습니다. 마침내 마귀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웃고 있니? 내가 이미 말했잖아. 다시 말하는데 나는 너를 비웃고 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비웃고 있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거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이지. 맞아. 넌 이번에는 치유받지 못할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하하 마귀야 당연히 나는 치유를 받게 되진 않을 거야. 내가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가 있니? 예수님께서 치유를 나를 위해 이미 얻어주셨단 말이다. 나는 얻어야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할 일은 오직 치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야. 너는 읽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인용하겠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처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만약 우리가 치유받았다면 나는 치유받은 거야. 그래서 난 치유받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 치유를 얻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치유를 얻어주셨으니 나는 치유를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소유할 뿐이야. 이제 너는 너의 하찮은 증상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물을 주워 모아서 체에 대한 빨리 허둥지둥 당신 삶에서 떠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긴 뿔과 긴 꼬리와 여러 개의 발과 갈 길을 가진 무언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여, 마귀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대적하십시오. 의심이 올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의심아,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나는 의심하기를 거절한다.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움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두려움아,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한다. 질병이 올 때는 그것에 대고 말하십시오. 질병아, 나는 아프기를 거절한다. 나는 질병을 거절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너는 떠나야만 한다. 그러면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다. 소부의 어느 주에 순복음 교회에서 기형인 발과 반대쪽보다 4인치 정도 짧은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구인 다리는 반대쪽 다리처럼 크지 않았고 똑바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 교회에서 인도한 치유 집회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절룩거리는 다리가 자라나서 반대쪽 다리와 길이가 같아졌고 기형했던 발도 곧게 뻗어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37세 생애 처음으로 짝이 맞는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6주 후 수요일 밤에 그 교회 목사님이 송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한 여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핵인 형제님의 집회에서 치유를 받아서 6주 동안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모든 증상이 다시 돌아왔고 이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저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때 절룩거리는 발과 짧은 다리를 치유받은 이 친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 자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모두 저를 잘 아시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절룩발이었고 몇 년 전에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핵인 형제의 집회에서 치유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완전히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중심가를 걷는데 갑자기 발목이 아파서 치유받은 그 발을 접질렀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죠. 손을 뻗어 가게 건물에 기대지 않았더라면 쓰러졌을 겁니다. 나왔던 발은 참기 힘든 통증과 함께 틀어졌어요. 저는 벽을 타고 미끄러져 보도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으로 발목과 발을 잡고서 크게 소리쳤거든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마귀야! 넌 그 증상을 내게 되돌릴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어! 그러자 모든 증상이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정상이에요.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받은 치유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기도했을지라도 그 여자 성도는 자신의 치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기도함으로써 치유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치유를 잃어버립니다. 이 말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나는 치유를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나는 치유를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치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항하여 굳게 서있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천국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서 오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질병이 그곳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질병을 주셨어요. 만일 그분이 주신 것이라면 그분은 질병을 훔쳐온 것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질병을 주시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그것을 훔쳐와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당신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쉽게 속아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의 고백을 반복하여 당신의 용 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치유를 얻게 되고 그 치유를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고백 나는 너를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는다. 나는 내가 받은 치유를 지킨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가져온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은 오직 성령님만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